피고인 이민수를 형법 제 250조 규정에 따라 살인죄로 기소하는 바입니다. 국선전담 변호사 김기주입니다. 저 정말 누구 죽이고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. 믿어주세요. 변호사님. 현행범으로 체포됐어요. 아니에요. 민아하고 잘못 없어요. 니들이 그런 사람이야. 저기요. 저 좀 꺼내주세요. 저 여기 있을 수 없어요. 걔 왜 그래? 약물이야? 정신 이상? 트랜스젠더랍니다. 이 사건의 동기부여를 밝히는 증인입니다. 지정에 의한 계획된 살인이었는지. 엄마. 엄마 미안해. 진짜 미안해. 엄마 피閃해줘. 엄마 피閃这 Xiaozori, Fell Re controllers. HH 맨날 수 vide 봐주nde Hangover suf